이스턴 반갑습니다 이스턴입니다 오늘은 진이산입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아이고야... 진이산입니다 안녕히 와가지고 오랜만에 사랑해요 안녕히 가세요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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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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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야... 마운버스 타고 가기도 컴이래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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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보는 생태탐방로 입니다. 아~~ 계속 높습니다. 얼음 고소. 아 평소 좋고 아 다 덥습니다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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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좁은 곳을 지나 이제 소멍봉으로 다가섭니다 아 너무 길다 이야 아주 멋지네 벽기사 눈사라기가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정말 날씨가 포멀하고 따뜻하네요 눈사람이 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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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네요 여기가 찌리산트의 비소입니다 오늘 아침도 굶고 점심도 안 쌓았는데 오늘 배점에서 먹을 것 좀 얻어주시나? 배점에서 먹을 것 좀 얻어주시나? 대피소입니다 이게 대피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마다 약속 아침마다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야아 한포의 동영화면 이야 절산이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매번 산이 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멘트 기가 막혀 뭐 어쩌고 원로 여기만씩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천왕봉 800m 아 멋지다 아 설산이 아주 예술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야아 자 천왕봉 이름이 나왔어 오우 제 선물 제 선물 이야아 멋지네 네 얼음꽃이 아주 예술이 기가 막혀요 아 눈발이 열립니다 아 멋있네요 아 멋있네요 아 멋있네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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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족바다니가 어디서 아 다 Makeup 야아 정말 예술이죠 기가 막니다 기가 acres 갈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 랄랄랄 아 고생 무서워 전화 보험 선물들 다 왔습니다 아 이제 정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아 정석이 코앞입니다 아 진짜 한걸음 한걸음이 힘드네요 아 멋집니다 이야 이것만 안찍을 수가 없네요 멋지다 어허 이런걸 다 했네요 아 아주 멋집니다 아 여기 지금 태양이 뜨고 있죠 어휴 금방 사라졌네 눈 빨리 끝내줍니다 태양이 떴습니다 지금 가자 야 해 떴다 Shotgun 제가 제일 적봉 해발 1800 이야..대박입니다 제섹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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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3봉을 가지고 어 천왕봉 제석봉 반야 봉 으 으 아 딱 칼바람 죽인다 어 너무 좋습니다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예요 대박이죠? 뭐랄까 에폭시 거품으로 쫙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손이 엄청 시럽습니다 그래도 이 멋진 풍경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손 어머무함 어머무함 시계 겪고 있다 좋아서 벗어 지어 이제 하산 뒤에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 덥고 위에다 지금 바람 소리가 엄청나는데요 여기는 저렴하네요 대피소리가 맞습니다 인증이 똑같기 때문에 대피소리가 많다 속도로 fav. 안쪽의 자리인 환기기 멘탈에 불가능합니다 요소서 5시 대리자전 아 으 으 으 으 으 뭐지 이런 것 같으면 저기 들어가서 단전 훈련을 하겠는데 유한폭포 중산이까지 3.7km 남았네요 아 아까 봤던 저 폭포가 유한폭포였습니다 자 그럼 대략 볼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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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이야... 끝장닙니다 여기서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야... 돌길을 만들어 놓고서 나머지 잔도를 갖다가 이렇게 다 돌탑을 만들어 놨어요 와... 멋지네요 자연도 멋지지만 이렇게 멋지게 만든 사람들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대단하네 아... 멋진 길이네요 아... 이제 해가 슬슬 집니다 종산이 2.6km 남았네요 이야... 목욕탕이 멋지네요 어우... 물 맑다 이야... 여름에 풍도하묵 진짜 끝내주겠습니다 하가 이제 뛰어네요 저만해요 이야... 인도가 나왔습니다 다운드탄 느낌이 드네요 다운드탄 하... 하... 아... 이제 배가 나왔습니다 하하... 다 왔네요 네... 아까 출발했던 그 기억이 났네요 이야... 오늘 산행이 제일 늦네요 요즘 시간이에요 14시간 5시 47분 이야... 여태까지 산행한 것들은 최고... 늦게 온 것 같네 네... 다른 분들은 폭발 때 느껴 오실 테니까 자차히... 걸어서 화사하는 걸로...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어쩌세요 아... 오늘도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리사를 머무다니... 철랑봉 말이죠 대박이었습니다 아... 철랑봉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대박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은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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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호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지 guessed